골프화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골퍼들이 잘 모르는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스파이크 클릿의 모양과 쿠셔닝 소재, 보아 시스템의 정품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한 단 하나의 골프화는 바로 골프 유튜버이자 개그맨인 홍인규도 선택하고 1800여 명의 골퍼들도 극찬한 아디다스 트랙션보아 골프화입니다. 불꽃 디자인의 클릿 6개와 X자 돌기가 경사지고 미끄러운 지면도 꽉 잡아주는 강한 접지력으로 흔들림 없는 스윙을 완성하고 잔디페인까지 적죠. 쿠셔닝은 바운스 폼과 미드솔 쿠셔닝의 이중 설계로 가벼우면서도 편안한 착화감을 선사합니다. 게다가 보아 클로저를 개발한 보아 4의 정품 보아 클로저를 채용하여 와이어가 어퍼 전체를 강력하게 밀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돌리기만 하면 내 발에 꼭 맞는 섬세한 피팅감까지 조절 가능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죠. 심플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어느 골프 팬츠에나 잘 어울리는 화이트 컬러를 기본으로 취향에 따라 세 가지 포인트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는 아디다스 골프화와 함께 필드를 장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